4시쯤에 퇴근하거든 난 내일 쉬는데 난 내일 밤에 나가야 되는데 저같이 갔다 와야 되는데 아 슬프다 나는 추모공원 가야 된다고 이 가나 네 추모공원이 뭐예요? 납골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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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추모공이라고 그래요? 다 요즘 그게 추모공원으로 돼 있어 아 저는 그런 용어를 몰라가지고 래퍼럴 나도 내일 그냥 혼자 처럼 갔다 올까 한 팀 시끄러워 죽겠다 밑에 집 하기 밑에 집은 시끄럽다 윗집도 아니고 아니 얘네가 시끄러워요 맨날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들려? 윗집인데 들려요 얘네 창문 열어놓고 나랑 창문 열어 Freeze 아 떠드니까 하지마 에에에 registration 이런거 난리 났어 어머 닝동아 너 빠져라 닝동님 그치에 많이 내렸는데요? 너 때문에 일부러 여기 오긴 했는데 봤어요 봤어 아.. 좋겠다 이거 아 뭐야 권총 밖에 안나와 아 깜짝 놀랐어 쏘리 암 쏘리 맨 살려줘 살려줘 아 타이완이야 저 개새끼 아닌데 저 새끼 한국인인데 하늘우유 아 밀키네 스카이 밀키네 근처에 있어요 제 근처에 삼동에 내려있는들 없나? 봤다 이 새끼 어 두명이야 아 밴드님 좀만 버텨요 나 총만 먹고 갈게 안돼 안돼 살아 살아요 살았어요 근데 피가 없어요 나 엄프밖에 없음 어? 아이씨 무슨 소리가 뭐야 다 죽나요 나 가방 버려놓고 가야겠다 삼락가방 아 뭐야 싸이가야 쥐 잡았는데 싸이가야 쥐 괜찮아 저 1킬 했어요 1인분에 했다는 사실 1동집 오케이 SI 가야 내가 엄프로 덤빈다 루키 형 어? 전판꺼 영상 찍었어요? 어 그거 좀 올려줘요 안 올려야지 아 제발 냉동이야 킬 많이 했으니까 안 올려야지 소원기 드렸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하하하 복수하겠어 어우 팔목 아파 어 헤 헤 아멘 2놈 들어왔는데 노릇 게미지옥이라 친구 계속 보고 오는거에요 왔다 베란다로 오는거냐 베란다로 슈점으로 점프하면서 와 대박 멋있어 유튜브 각 완전 어색 크리드인데 얘네가 사이가인가 아니네 맞네 금방 죽을게요 좀만 기다리십시오 한판도 알게 1팀 잡아 오래해 오래 그래야 유튜브 영상 나오지 전화 한번만 어 화염비용 잠깐만 이러면은 나 상례가방 가지러 가야되는데 어 오시리 옆집인가? 아, 또 폭격이야 도란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는 데 소리가 나는데. 네. 놔요 이거. 어디서? 저쪽인데. 바로 아래 같기도 한데. 아직 위치 잘 모른다. 맞네. 아직 위치 잘 모른다. 두 명이다. 왔다 왔다. 와. 떡이 창문에서 보이는구나. 와. 와. 와.